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틀 만입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부 수정이 되어서 아쉽지만 그나마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입니다. 최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과거 수사적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시연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십시오.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무작정 버틸 작정이십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상태 해소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연수원 동기 로펌의 자녀 채용 의혹 등 아파 찬스로 논란,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 세테크 논란까지 의혹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기된 의혹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첫 지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도 설렁설렁 인사청문회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증의 원칙과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본실적으로 발생합니다. Against brands